실제 업으로 활동하신 분 아는 형님이 계시고 해서 한번 해산물 채취를 해서 여기 사다 먹는 것도 좋지만 의미가 더 크잖아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좀 나눠먹고 싶어서 가는 거죠. 이 안으로 넣어야 되죠. 안녕하세요. 여기 쑤시면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? 거기에 한 2개에다 살짝 섞은 깊은 데 없어. 아 네. 얕은 데. 아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석바위가 석바위니까. 네. 엄청 맛있어. 아 네. 네 지금 들어가면 돼요. 공기 탱크를 메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 위에서 왠지로 돌려줘서 공기를 발생을 시켜서 그거를 그 호스를 그걸 물고 있는. 이제 몸에 묶고 이걸 들어가서 그걸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좀 오래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줄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안전하고. 바다 상태는 이제까지 갔을 때보다 훨씬 좋았어요. 모르겠다. 아니, 그냥 골람먹고 있다. 이제 저녁의 요청을 atac 한다고 한다. 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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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헉. 깼나봐. 하이, 으악. 하이. 하아. 하하. 하아. 이거 다 똥, 똥. 똥인가 봐. 저게도 또... 어머! 일단 알았어, 물 붙여줄게. 물, 물... 와, 또 어디에다 많이 샀네? 똥을 밟으면 안돼? 야, 뭐 먹어라. 똥 치워줄게. 이거 어떻게 푸는겨? 아, 똥이 안 퍼져 잘 그래, 그래 잘한다 저를요? 근데 왜 안 나왔대요? 제가 허공을 자꾸 바라봐서 기 오빠가 오겠지? 약간 기 오빠가 설마 오겠지? 계속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아무도 안 와, 그래서 나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, 아침에 나왔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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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eng 와우 깜짝 놀랐어요 이만해요 이만에 와 진짜 크네요 우와 이거 오리반 아니에요 오리반? 오리반인데 이거? 우와 진짜 크다 아 이게요? 와 10년이네 형님이 일하시는데 약간 동참해서 좀 얻어보는 거죠 병만이 형이다 병만이 형이다 병만이 형이다 뭐야 집 나가셨단 소분이 어 방둘라고 아 진짜요? 어 일하고 지쳐가지고 집 나가셨단 뭐야 어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바다 갔다 왔어 바다요? 어 진짜 뭐 잡았어요? 뭐지? 물고기인데 이거 미역? 바다의 우유를 잡아왔어 굴? 바다의 우유? 굴 굴 굴 굴 굴 그런 생각하는 굴이 아니야 뭐지? 굴 하나에 딱 먹으면 얼마큼 하나 딱 깠을 때 얼마큼 이게 이만큼? 이게 이만큼 나오지 않을까? 그런 굴이 아니야 진짜? 굴 하나를 한 입에 다 먹어 진짜요? 엄청 큰가 본데? 뭘래요? 어? 굴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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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게 굴 하나야 진짜요? 전복도 있다 돌이 아니에요 이게 굴 홍합도 있는데? 홍합 홍합 대박 대박 형 이거 진짜 돌 아니에요? 이거 하더라고 근데 이게 석굴 이렇게 크다고요? 가위굴 굴은 크면 크수록 맛있는 거라는데 대박 형 근데 이거를 밑에서 구분이 가요? 이게? 이게 보여? 이게 보여? 그냥 돌 같은데 나도 몇 번 따 봐가지고 진짜요? 굴이 하나야 이만해 우와! 대박 이게 원래 홍합 크기잖아요 이게 진짜 커 진짜 이만해요 굴이 진짜 이래 진짜 커 대박이다 내용으로 한번 보고싶다 뭐 하나만 작은 거라도 하나 까서 봐 땜으로 하나 먹을까요? 망치로 해야 돼요? 이거 따는 방법이 있어 어? 따는 뭐? 물 나와 물 나와 이거? 네 이거 해 너는 안 상하나? 네 어머 어머 그래서 굴 철이니까 이게 방송 나갈 때면 진짜 철이 셌네 그래서 관자를 잘라주면 얘가 입을 연다 열린다 열린다 와 진짜 크다 한 번만 우와 진짜? 굴이 이만해 진짜? 우와 이게 굴이야 생수 좀 줘볼까 아니 무슨 아니 우와 우와 진짜로? 진짜 굴이 이만해 진짜? 이게 굴이야 생수 좀 줘볼까 아니 무슨 그래서 안 되게 우리가 보는 굴이 아닌데? 진짜 너무 다른데? 그렇지 소구치장 가져올까요? 가져올래? 네 소구치장 있어? 이겠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있을 거 같아 소스키 소스키 너가 네 언니 언니 먹어봐요 대표로 이거를 딱 먹어봐 아까 물로 다 씻어내가지고 괜찮아 깨끗해 이렇게 먹으면 먹을 거 같아 달다 진짜 달아 나 이렇게 큰 굴은 처음 먹어봐 나중에 양념해서 또 따로 줄 테니까 나? 지금? 지금 먹어? 어 언니 먹어봐요 궁금해 진짜 커 진짜 크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웃음 켜놔 진짜 웃음 켜놔 진짜 웃음 켜놔 진짜 웃음 켜놔 지금 드셨어요 하나 통째로 통째로? 우리는 아니 어 그러게?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그러게 나 근데 누나 어때요? 청운이 형 초고추장도 뿌려왔는데 이걸로 안 돼 되게 진한가? 맛있어 올렸니? 궁금해 언제 오고 지나요? 지금 거의 다 드셨어요 어때요? 너무 맛있어 진짜요? 약간 이렇게 큰데 너무 비릴 줄 알았거든 아니요 안 비릴까? 응 육질은 어때요? 씹었을 때? 그냥 완전 녹지 단단해요 아니면 연해요? 완전 녹을 것 같아요 부들부들하다가 관자를 씹으면 쫀득쫀득해 아 관자가 크잖아 또 두준아 너 아까 진심 나왔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초고추장 가지러 갔는데 끝났다고 그랬어요 한입에 먹어버리셨나요? 진심이야? 없애버렸어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